보스턴 마라톤 열리는 그 비슷한 시기에 부상이 왔고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보스턴 마라톤 결과를 보게 되었죠 다시 보스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사실 98년도에 나갔으면 내가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겨내야 된다는 강한 정신력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권은주가 뛸 수 있다 아니면 권은주가 예전에 그 기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참 저 나름대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톤 선수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고 지금은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러닝클래스 러닝드 듀디 감독을 맡고 있는 권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육상을 선택했었던 것은 환경적인 요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해 온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고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육상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육상 선수로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늘 그 감사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이 달리기로 우리 러너들 달리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영향력을 다른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97년 제가 한국기록을 세웠던 해가 저의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그 해 4월부터 5000m 한국기록을 세우고 마라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5000m 다시 재기록을 깨고 그 다음에 20km 비공식 한국기록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기록이 주는 의미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하나 경기에 임했었고 경기를 임하면서 우승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기록이라는 게 들어왔어서 힘들게 운동했고 아프게 운동했고 울면서 운동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벅찬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거는 주가 정말 잘 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할까? 사실 이런 감정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벅찬 감정 플러스 사람들이 나의 이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까라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래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 먼저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쉼 없이 제 자신을 더 압박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했어요 보스턴 마라톤 열리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보스턴 마라톤 결과를 보게 되었죠 98년 보스턴 그때는 엘리트 선수죠 그렇게 초청 받았었고 지금은 그냥 일반인 우리 러닝을 좋아하시는 마스터스 러너와 마찬가지로 저도 마스터스 러너이니까 그렇게 다시 보스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라든가 그런 느낌들은 없었는데 준비하면서 그리고 먼저 또 도쿄 마라톤을 달리면서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도쿄 마라톤 달리면서는 아 내가 보스턴을 달려야 되는데 또 어떻게 달리지? 왜 내가 달린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감회가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사실 98년도에 나갔으면 내가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지금은 설레는 느낌이에요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기록에 연연하지 말아라 빨리 가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냐 천천히 가다 보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과정과정 하나를 덧붙이기 해가지고 연결하면 잘할 수 있는데 서두르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도 얼마까지는 뛰어야 돼 이렇게 뛰려면 운동할 때 이 정도 페이스까지 운동을 해야지 돼 라고 제 자신을 또 독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마라톤이 기록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제가 정한 목표까지는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마라톤을 달려보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실 얘기들인데 마라톤을 레이스하는 동안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은 못하지만 일곱, 여덟 번, 열 번 정말 수많은 고비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비들이 처음에 오는 고비들은 아 이게 그냥 과정이고 이 구간이 지나면 조금 편안한 상태가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사전 훈련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훈련을 믿고 그렇게 고비가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한 고비가 넘어가면은 또 다른 고비가 오면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또 나중에 편안한 상태가 올 거야 이때 여유를 잠깐 주거나 여유 주면 안 돼 그냥 이대로 밀고 가면은 내가 다시 평온한 상태가 올 거야 라는 훈련이 주는 믿음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오는 그 힘듦은 사실은 막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유혹들이 있거든요 주위에서 이제 응원해 오시는 분들의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그 강한 신념의 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 너무 아프니까 나 서도 돼 그냥 서도 된다고 얘기해줘 그런 간절함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우수한 성적의 선수들을 마라톤 해설 때문에 인터뷰를 했을 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 고비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본인이 훈련했었던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믿고 그리고 지금 힘든 건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내 옆에 다른 러너 선수도 똑같이 힘들다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피니시를 통과했더라도 너무나 후회스러운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용서 못하는 그 정도까지의 마음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기분이 들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겨내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겨내야 된다는 강한 정신력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달리기가 주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달리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만큼 차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표현을 할 때도 달리기고 제가 생각을 할 때도 달리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운동을 그만둘 때는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달리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너무 아프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여기 자리에서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두고 한 3, 4개월 쉬고 그래도 혼자서도 뛰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달리기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저의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저의 전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의 생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저도 에너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적인 것보다는 그냥 저의 인생과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느낌이 커요 그렇죠 한글자막 by 한효정